안녕하세요 이하이티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세종시 가보려고 합니다 세종특별시에 가볼 일이 있어서 지금 이 도로가 엄청 막히는 도로이긴 해요 지금 여기가 판교, 토평, 남양주, 구리, 신내동 이쪽으로 빠지는 서울 외곽순화고속도로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잠실로도 갈 수 있고 강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그 중간 지점이긴 한데 지금 블러스터 N을 가지고서 일상적인 주행을 하면 과연 얼마나 힘이 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좀 담아보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막힐 때는요 거의 1단 또는 이제 2단 거의 1단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막힐 때는 이제 클러치가 충분히 힘을 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짜 좀 신경을 써야 되긴 해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은 평지에서 지금 이렇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평지에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언덕이 만약에 있고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처음 수동하시는 분들 뭐 저같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시동이 한번 이렇게 꺼질 수도 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작동 조건이 생각보다 경사가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정도 조금 높지 않은 곳에서는 작동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것을 봅니다 뒤로 밀리는 느낌일 때는 클러치하고 액셀하고 반응을 좀 얼른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영업소에 문의하십시오 그렇지 이제 오타는 상황에 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에서 20으로 하다 보니까 왼발로 클러치를 계속 이제 조작을 해주고 그리고 1단 또는 2단으로 이제 그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커스텀 모드로 제가 이제 저는 수월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바꾸어놨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1,2단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클러치 주장만으로도 또 액셀의 자그마한 반응만으로도 뭐 이렇게 막히는 부관에도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힐 때는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 어 그냥 1단과 2단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행 가능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클러치를 천천히 떼주고 천천히 이제 부드럽게 밟아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체험을 해보면 좋을 텐데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거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3단 정도 하면은 RPM을 거의 한 2천 안되게 쓸 수 있어요 연비 주행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코너링 같은 경우는 2단 또는 3단 근데 거의 3단이면 충분히 이제 그 속도 안에서 돌 수 있거든요 뭐 한 50에서 한 60 정도가 돼요 60에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이 도심 구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행하고 있는 도심 구간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 맞는 주행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어느 도로에서는 지금 이제 차가 많으니까 한 몇 단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도로에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데일리카 일상 출퇴근하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타실 수 있는 거죠 출퇴근할 때는 거의 고정되잖아요 어느 가는 도로들과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시간대가 거의 고정되다 보니까 아 지금 이 시간대는 뭐 차가 어느 정도 했구나 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1단 2단으로도 충분하겠구나 뭐 이렇게 3단으로도 코너링 가능하겠구나 이런 기업이들을 각자의 나름대로 좀 맞춰주시면 아무래도 차에 좀 우리가 훨씬 덜 할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클러치반 정도 꽤 빠른 편이고 레브메칭도 켜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수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보정이 되어줘서 수동에 엄청난 어려움 뭐 이제 이런 거는 잘 못 느껴요 좀 부담감 때문에 그렇죠 이제 특히 갑자기 저속으로 갑자기 줄어들어서 코너를 갑자기 진입해야 될 때 이런 때 같은 경우 이제 막 클러치도 밟아야 되고 2단 3단에서 2단으로 내려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1단으로 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신경을 다 쓰는데 마침 거기에 신호등이 있다 이러면 이제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연습들을 해나가야지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수동 연습에 수동 운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 차가 DCT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동 미션 생각해 보시면 1단 어느 정도 속도에서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이 퍼포먼스가 바뀌는지를 조금 잘 보시고 아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차가 이렇게 바뀌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이렇게 조금 이 밸런스턴 엠만의 기어비를 만들면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되게 좋을 겁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갔을 때 지금 이제 60에서 70이에요 그러면은 3단으로도 충분해요 서킷이나 이런 데 가보면 3단 또는 4단으로도 그 힘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하거든요 그럼 3단에서 100km까지도 되게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 고알피엠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심에서는 이런 고알피엠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단에서 4단으로만 내려도 3000, 4000 있던 게 2000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연비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수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 연비 운전을 할 건지 근데 이제 RPM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RPM을 전속으로 쓰게 되면은 연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2000에서 계속 2000에서 2500 정도로 맞춰서 연비를 주행을 하게 되면 뭐 일반 도심에서도 11, 13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네 지금 갑자기 급 감속을 해야 될 때도 이제 클러치의 반응에 발이 얼른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랑 같이 이제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여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운전을 해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그리고 자꾸 시동 꺼진다 하더라도 비상등도 켜드리고 좀 안전운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자신감있게 운전을 하다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수동운전에 두려움 때문에 밸런스 N을 좀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시승을 한번 수동운전을 조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출발할 때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일을 맞추는 거 하고 클러치 때는 속도 하고 조금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의 그 부담스러움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도장해봅시다 감사합니다 ^^ 아 크 이 아 으 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